안녕하세요. 춘팅이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쇼핑, 야경, 음식으로 알려진 곳이 홍콩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홍콩을 찾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홍콩의 어떤 매력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니 요즘 홍콩에서 뜨는 곳은 침사추위가 아닌 홍콩 셩완의 소호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소호거리에는 옛 감옥을 예술공간으로 바꾼 타이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타이쿤 앞마당은 유럽 광장에 온 느낌이 납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이 근처에 있고요. 이제는 홍콩의 랜드마크처럼 꼭 가봐야 할 곳이 된 예쁜 벽화거리까지 다 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면 눈치 작전 좀 필요하고요. 예쁜 젊은 친구들은 죄다 이곳에 모였더라고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른 아침부터 홍콩에서 인기가 있는 곳은 바로 제니쿠키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홍콩에서 사와야 하는 1순위가 제니쿠키라고 하니까요. 10시 오픈이어서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는걸요? 줄 서 있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줄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길도 400미터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서 쿠키를 살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간 승리죠. 2시간 줄 서고 제니쿠키 입장합니다. 한국 사람도 많지만 중화권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쿠키의 틴케이스는 시즌별로 바뀌는데 신년이라 그런지 중국인이 좋아하는 빨간색 틴케이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원래 계획이 없던 구입이었지만 과자 사다주면 좋아할 아들을 위해 2개 구입했습니다. 과자 맛 궁금하신가요? 아주 진한 버터링 쿠키 맛입니다. 이 과자를 사려고 2시간씩 다시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줄 서지 않는다면 사 먹고 싶을 만큼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 줄 서기 문화도 요즘 MG세대의 자연스러워진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제니쿠키를 둘러매고 찾아간 두 번째 핫풀은 베이크하우스입니다. 홍콩에 제니쿠키만큼 유명한 게 있다면 에그타르트예요. 제가 또 에그타르트는 좋아합니다. 베이크하우스는 줄 서면서 귀동량에서 알게 된 집이고요. 마침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구글 검색하면 오르막 걸어 올라가라고 안내하지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베이크하우스의 다른 빵들도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에그타르트만 매진이에요. 보통 결제를 하면 몇 시에 찾으러 오라고 알려주세요. 12시 예약하고 오후 2시에 찾았습니다. 박스 하나에는 작은 에그타르트 6개가 들어있어요. 베이크하우스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기 때문에 근처 계단에 앉아서 막 구입한 에그타르트를 먹기도 한답니다. 에그타르트 드시고 커피가 생각나신다면 바로 옆 바리스타 카페에 와보세요. 여행 중에 기대 안 하고 들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내 맘에 쏙 드는 커피를 만났거든요. 소 거리에는 먹을 게 너무 많네요. 이 완탕집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줄이 길긴 하지만 워낙 회전율이 빠른 국수라서 그런지 20분 만에 들어갔거든요.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독특한 면발인데 먹을수록 맛있더라고요. 야간 버스를 탈까 피크 트램을 탈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 야경을 높은 곳에서도 봐줘야죠. 올라갑니다. 트램 탑승하실 분들은 옥토버스 카드 충전 미리미리 해주세요. 전 잔액이 부족해서 줄이 길었거든요. 빅토리아 피크 정상은 확실히 춥습니다. 따뜻한 옷 꼭 준비하시고요. 멋진 야경에 빠져보셔도 됩니다. 올라와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 이곳에서의 추억도 새록새록 기억되면서 이렇게 홍콩의 밤은 깊어가네요. 홍콩은 달이 튼튼할 때 와야 합니다. MZ세대 따라하려다가 골병 들겠는걸요? 다시 또 올라와 볼 수 있을까요? 건강 잘 챙겨서 또 와보자고요. 여기까지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